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버는 상속, 미국 부호들, 미국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 3남 1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죠. 빌 게이즈, 1남 2녀. 그 다음에 버크셔 회수의 회장님이죠. 그 다음에 워런버필, 2남 1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영화배우죠. 안제리나 졸리, 3남 3녀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최고의 흥행 남성 배우가 되겠습니다. 마크 윌버그, 2남 2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조원을 돌파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7명을 두고 현재는 6명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세기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했죠. 위자료로만 57억 달러, 하나로 6조 5천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 이혼했죠. 재산분할로만 383억 달러, 하나로 43조원이나 재산분할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부부간의 이혼으로 해서 세금이 없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나라의 상속세 좀 알아볼까요? 최고세율은요. 30억 원 초과일 때 50%나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주주들,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60%까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누진가세하죠. 거기에다가 유산세 가세로 어떻습니까? 또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누진가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죽을 때 세금 폭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세율의 상속세에 대해서요. 일각에서는 이중가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평생 돈을 벌어서 소득세 거의 49.5%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니 종부세를 죽을 때까지 또 냅니다.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경우에 취득세나 양도세 폭탄을 또 맞게 되죠. 이렇게 세금 다 냈는데 또 죽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된다니까 이중가세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았죠. 보시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재산이 8배나 상승했는데요. 상속세 면세 안도라고 해서 부부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을 때는 10억원까지만 면세가 된다. 2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 한 명이 없다. 그랬을 때는 5억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대부분 다 중소민들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된 풍조가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산을 펑펑 다 쓰고 죽으면 상속세가 없다. 이에 반해서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고 투자하면 죽어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60%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이후 가업 승계는 거의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공제도 해당이 안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만 과세위원을 또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조건 등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상속세는 폭탄인데요. 상속공제는 또 굉장히 미흡합니다. 수십년째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갈공제라고 해서 자녀들 공제 5억원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나중에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배우자 공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배우자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상속세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요. 배우자 공제 한도는요. 법정 상속 범위 내 전액을 다해줍니다. 우리도 해주긴 해주는데 우리는 한도가 30억이죠. 일본은 200억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정 상속 범위 내 나라 하면 전액 공제해주시니까 상속세가 그만큼 없겠죠? 부부는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고 50% 최대 지도 60%입니다. 미국도 40%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내는데 우리도 내야 되지 않냐 생각하지만 미국이 40%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인에 1170만 달러 하나로 138억 2355만 원까지 상속과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부모가 전부 다 부자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려 2340만 달러 하나로 276억 4710만 원까지 자녀 한 사람이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는요. 2010년도에 100만 달러였는데 지금 1170만 달러로 무려 11배 이상, 12배 가까이 올랐죠. 따라서 미국은요. 자녀 1인당 부모로부터 2340만 달러를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76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금 없이 비과세로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비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7명이나 되고요. 부자들은 입양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요.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겨우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증여를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자녀들 토탈해서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 명 전부 다 합쳐봤자 5억 원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논의되고 있다는 상속세 과세 체계 방식의 변경,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숙세 방식으로의 변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현재 0.84명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숙세 방식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실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요. 누진과세를 단순화시킨다. 그 다음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숙세 방식으로의 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요. 자녀 증여 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요. 자녀가 창업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신설하거나 한도를 확대해 주고요. 전기업 대상에 창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전문기업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비과세 해주고 나중에 팔았을 때 과세만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실효적 개정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적 개정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 대통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주 대터라고 해서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구루터 위에 토끼가 뛰어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토끼 고기를 먹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어리석게도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절대로 수주 대터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전략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플랜이라고 하는 제가 고안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보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를 상속세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